아, 우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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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야. 우리야. 오늘은 저녁부터 준비됐어요. 새벽이 아니라. 우리 약간 데뷔 때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저는 긴장이 되더라고요. 약간 데뷔 때 느낌처럼. 좀 이상했어요, 기분이. 긴장이 돼. 근데 아저씨 때, 아저씨 때. 나도 울었어. 그것도 빼도 돼. 이거야? 이건 괜찮지 않아요? 진짜 떠올리는 거 알아? 내 무대에서는 갑자기 삐끗할 것 같고. 상상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큰가. 막 카페에서 뭐 받아서 억지로는 상상하고 이러잖아. 딱 들었을 때 딱 그 상상. 그래서 막 꼭 잡고 오고 이러잖아. 근데 그거처럼 오늘 발목에 힘을 꼭 줘야 될 것 같아. 그냥 잘할 수 있어. 긴장이 돼버렸어. 잘할 수 있어. 떨리는 거 같아. 첫방이에요. 엠카 첫방. 긴장할 때 빙수 있어. 긴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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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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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요. 나도 긴장해. 이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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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év рес replacement. 이뻐요. 이뻐요. 킨형이 이 옷 입으면 되게 же전사 같네. 얘전사. 너 우리 중에 보통 전사 같아. handakt&젤 сложно crear것 같아. 전, 약간 여신급의 가까운 전사. 멋있는 느낌이면, 예쁜느낌이 당연히 있는데 근데 나는 좀 멋있어 이미 얼굴이 이쁘잖아 여신이 아니라는 거네 내가 지금 예쁜 거랑 멋있는 거랑 덧붙이셨는데 지금 멋지다는 걸 버리겠다는 거야? 둘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야? 네 내가 무슨 없는 거야? 내가 이렇게 칭찬해주는데도 안 받아갈 거야?